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한국어 뉴스입니다. 4월 15일에 동라이성 국가블록본부에서 제10기 성이민의회의 제16자 신보 체험이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성이민위원회 지도자들과 무척 무문 지도자들은 이전 50년 가치의 미전, 이전 20인, 이전 30년 동라이성 계획 등 포함하는 유권자와 성이민의회 대표들이 관심을 갖는 몇 가지 문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단은 이전 50년 가치의 미전, 이전 20인, 이전 30년 동라이성 계획 등과 거리안은 포함한 5가지 거리안은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이바 동라이성 인민의원회 의원장은 재택된 거리안이 성의 사회경제적 반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50년 가치의 미전, 이전 20인, 이전 30년 동라이성 계획의 경우 인민의회는 계획 승인 받도여는 재준 서류만 검토함으로 성이민의원회는 계획 서류를 연구하고 모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 배치 기간은 연장하는 프로젝트 경우 성이민의원회 지도자는 이전 24년 자본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반굴하고 검토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투자자의 지킴은 항상 시키고 강화한 것은 제안했습니다. 올해 건기는 매우 뜨거워서 동라이성 지역의 농업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관계 공사가 부족한 임무 지역은 우문수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로편 랭문면에서는 농민들이 여천이 적극적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랭문명의 임부 지역은 물이 공급되어 농부들이 연중 많은 노사절은 한 수 있습니다. 특히 더위, 천정에 이른 적근, 등판의 경우 농부들은 장문, 바꾸므로 경작 방향을 선택합니다. 농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작물은 높은 수확량의 옥수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옥수수 품종이 물이 충분하면 농부들은 오래 재배하면서 옥수수실은 팝니다. 아니면 물이 부족한 경우 재배자는 건조함은 피하기 위해 동체로 나물은 판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크랄은 재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난시의 복잡한 반전에 뒷면하여 폭염이 긴고 가혹하게 진행됨에 따라 현은 또한 지역들에게 건조함, 방류술은 미죽하고 농작물의 구초를 빠꾸도록 집중 지도하는 데 관심은 기울었습니다. 설란 연휴 이후 경영이 낮은 달에서 벗어나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지난 3월 강력한 성장세를 모여주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는 이전 24년 3월에만 전시장 매출이 전론 대비 135% 증가한 이만 진전 289대의 자랑은 단성했다고 판겄습니다. 이 중 관광차가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용차와 전용차도 못지않게 환기차입니다. 이러한 폭판적인 성장세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상당한 증가율은 기록하며 더욱 뚜드러졌습니다. 국산차는 117%, 수입차는 15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24년 입문기 누적 판매 양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중앙위생영학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은 확대 종점 프로그램에서 선살은 예방하는 로타 파이러스 백신은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로타 파이러스 백신은 33개 성화 도시에 사전 배치된 예정입니다. 올해만 같이 시행 범위를 넘어서 이전 25년까지 백신은 전국 모든 인세 미만 아이키에게 배포한 수 있은 것입니다. 로타 파이러스 백신 공급원은 세계 백신 명력 연납비 2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80%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은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타 파이러스 백신은 베트남에 확대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서 11번째로 도입된 백신입니다. 부터성은 민족계 뿌리당으로서 인류문영 문화유산인 핫선 부터와 홍황 숭배신앙은 보유하고 있으며 영적 관광은 특징적인 관광 상품이자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터성은 이러한 관광 상품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음력 3원초의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동포와 관광객들이 홍사원 역사 유적지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몽원치로의 술래는 조상들의 공로를 기르기 위해서 물만 아니라 홍사원 죽지에 풍부한 헌동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개 이상의 문화, 예순, 스포츠, 헌동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정신 문화 죽지에 특별한 매력을 주었습니다. 모이터 이김란 씨는 올해 죽지는 규모가 매우 크고 경지가 매우 아름다우며 이러한 문화 환동은 본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터성은 잦는 관광객들이 홍사원에 머문지 않도록 관광업계는 영적 관광 상품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홍사원 역사 유적지 지역근 중심으로 홍북, 방문관, 맛핵, 삼거리, 풍로 고대마을과 같은 더 많은 관광지를 연결하여 관광객들에게 이런 문화체험 가치를 제공합니다. 소환 갓 장에 맞춰서 주문 주거나 고대마을에서 반증 만든 기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관광객 특히 국제 관광객들에게 준거운 경험입니다. 후한 카를로스 씨는 하노이에서 여기 같이 한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짜일은 보았습니다. 평화, 신성함은 본경, 사원에서 온 물 만 아니라 문화적인 특징에서 왔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이든 씨는 노르웨이에서 왔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특별한 문화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선점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여행사가 부터로 귀한 나는 땅에서 영적 문화 관광 상품은 제한하는 투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나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제널에 이번어 한국과 뉴스를 시정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